선생님 요즘 지흡 말고 이중턱 묶기라는 시술을 하면 살처짐도 없고 오래 유지가 된다던데 그건 어떤 원리일까요?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질문 최근에 어느 병원에서 광고를 하는지 최근에 이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동양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양인들 중에 턱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는 터키 거블런 액이라고 해서 칠면조목이라고 해요. 칠면조목 그런 턱에서 시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마가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묶어주는 이런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이중턱이랑은 솔직히 달라요. 이거는 이중턱이 아니라 이렇게 늘어진 턱을 이렇게 플라스틱마를 묶어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짱짱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중턱은 이렇게 됐을 때 두턱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칠면조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닭볕을 마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병원에서 이거로 자꾸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50대, 40대, 50대 이후 분들이 하는 백인들 늘어진 목 수술이고요. 저희처럼 지방이 끼고 짧아져서 이렇게 딱 했을 때 고개 숙였을 때 접히는 이중턱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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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